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2월 11일입니다. 어떻게 구정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들 구정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말씀을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에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고 더더욱이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긴 한 주였기 때문에 복습과 또 리더분들은 특히 이번 주에 인도하시는데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강좌를 다 듣지 못하시더라도 우선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만이라도 잘 따라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위크 스터디에 나와 있는 우리 질문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좀 이끌어 나가시기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현재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발행해 주신 박윤현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4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동영상 강좌는 지금 저도 3일간을 씌워서 3일간 정도 미리 올려놨었는데 지금 이제 하루 전 정도에 올려놓고 있어요. 오늘부터 올라가는 것은 하루 전 정도에 업로드가 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일주일치를 저희들이 좀 시간을 좀 절약을 해서 일주일치를 미리 업로드하는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아마 일주일 정도 방송이 미리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카페가 가장 편하긴 한데 카페보다는 결국 저희들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목을 변경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창에 가셔서 구속사, 승리하는 삶 이렇게 두 가지 검색어를 한 칸 띄고 넣으시면 저희 동영상 강좌만 검색이 되게 됩니다. 구속사와 승리하는 삶은 저희 동영상만 이렇게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쓰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구속사로 검색하셔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승리하는 삶의 검색 내용과 구속사의 검색 내용이 같이 뜨면서 첫 페이지 안에 들어가오긴 하는데 가장 먼저 뜨진 않아요. 하지만 구속사, 승리하는 삶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그리고 저희들 것만 거의 동영상이 저희들 것만 이렇게 뜨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미리 구독을 하시거나 구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구독을 못 하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유가 있으실 때 미리 방송을 통해서 미리 예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는 저희들 주초에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역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일이 있었나 하면 두 번째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것 같아요. 그가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음과 동시에 회개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고 바른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역임을 가르쳐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죽음과 부활 즉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후에 나타나는 영광 돌림과 거절함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살에서 배척당하신 내용과 혈옥과 예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병이어를 먹이신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적이거든요. 이적이란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작년에 상보한 요한복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건 동일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믿음의 핵심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끌어나고자 하는 그 모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왜 복음서가 4개여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만 맛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말씀은 어떤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얘기했을 때 요나의 표적과 주님의 가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그리고 천국 나라의 비유에서는 열매가 있는 자였어요. 바른 믿음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두 군데에서 가라지와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었죠? 최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믿음과 열매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제자됨이 큰 특징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사역과 대적자들의 대항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부각돼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 고백하게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무엇이? 믿음이. 믿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가장 키 핵심이고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계라는 것 회계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 이 은혜는 누구 앞에? 누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신본주의 신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면 꼭 주에게로 돌아가니니다. 이 말씀, 신본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런히 한번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5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자, 이번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 자, 궁금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왜 이것이 궁금하죠? 왜 이것이 궁금할까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출신 때문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상의 시절에 가지고 있던 지식 때문이에요. 그 형제는 야구부, 요세,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형제들도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인간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인간 예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뭐예요? 내 선입견 내 기준 이것이 오히려 고향 땅에서 더 크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봤을 때 어땠어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귀히 여김을 받으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뭐죠? 선입견 내 기준 이것이 오히려 무엇을 하는데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선입견과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되어 있었어요? 절대 말씀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아닌 내 선입견과 내 기준 내 해석은 오히려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를 배척하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못하지 못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가 오늘 이 오병여에 연결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른 보금연사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우선 오늘 잠깐이라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드디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분봉하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안하게 이르되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단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구속해서 역사는 도다.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나서는 더 능력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비슷하게 얘기한 근거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자는 헤롯은 그가 행하는 지위와 능력에 대해서는 오래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선입관이 내 기준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오히려 헤롯을 통해서 증명해 준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헤롯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그 능력을 인정하는데 오히려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말씀 안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견하고 있어요. 자, 이 헤롯의 이야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게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더니 자, 이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일에 주체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헤롯이 아니라 헤롯이 아니라 헤롯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마가복음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므로 헤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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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고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여 달갑게 들으밀어라 즉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있었는데 헤롯은 오히려 이것을 보고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 여겨는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헤롯은 헤롯에게도 완벽하게 이렇게 동주를 못하고 요한에게도 완벽하게 동주를 못하는 이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상태거든요. 죄악의 상태는 의에서 떠나면 죄악의 상태인 거예요. 어정쩡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상참작해 줄 생각은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 또한 죄악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추무츠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서로 그에게 무엇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러되 헤롯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사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래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엇을 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가서 따라간지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그룹 어설프게 믿는 그룹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오는 그룹 이 모든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전제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 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를 주니 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즉 한 가장이 자기 가족을 세 명에서 네 명을 데려왔다 그러면 이것이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오천명이었으니까 만오천명에서 2만명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메시아성을 보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오천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과 그 이전에 나타나는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이전에 세례요한의 얘기를 언급을 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세례요한의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하게 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떠나게 하세요 왜 떠나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죠 왕을 삼으려는 일이 생기죠 왕을 삼으려는 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요한복음이었는지 누가복음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아서 요한복음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세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대속주로 죽으심의 길이에요 근데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군중들하고 분리를 시켜놔요 배를 타고 건너편을 아예 가게 만들어요 이 군중들하고 섞이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차로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며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이 부분까지는 마태봉과 마가봉이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지 이르지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부분은 바로 마태봉에만 기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하소서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뿐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배와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느니라 이때 반응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즉 참신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병이어와 풍랑을 만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참신이신 사건을 드러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예 이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이 빠지면서 의아해하는 걸로 나타나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하고 나타나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풍랑사건이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신앙고백의 문제로 넘어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더 처절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땅의 양식만 추구하다가 하늘의 양식을 받아보지 못함을 개탄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2만 명이란 사람들이 만오천 명에서 2만 명이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따르려고 떼져 왔었는데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무엇이 돼요? 내 마음의 기준하고는 달라서 떨어져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들이 다시 온다는 기록도 없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세례 요한의 일을 반복하면서 얘기해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되고 선언되었던 메시아의 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단계 단계 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일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후에 우리 16장 16절에서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고백으로 연결이 돼요 이건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지 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하나씩 제시해 주시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도 이 이적을 통해서 경험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연약해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선언됐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는 게 마태복음 말씀이었다면 마가복음 말씀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흔들리고 어려울 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 연약함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이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만앙의 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은 참대신앙은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이 동일한 이적을 가지고서도 굉장히 놀랍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좋겠죠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고 연약해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마가복음이 좋아요 세상에 많은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겐 누가복음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은 이 모든 신앙을 가지고 나서도 결국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쫓고 있는 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은 동일해요 하지만 이 믿음을 바로 가르쳐주는 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것을 예 좀 너무 차일드시 하죠 뭐라 그래야 되냐 너무 유치하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문이 틀렸어 이거하고 내용이 달라 이거하고 이거 단어만 뽑아서 그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구속사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성경 전체가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각각 따로따로 주셨는지를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 보세요 지금 산상수원을 통해서 천국보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파성설교를 통해서 우리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다음에 천국비율을 통해서 이 제자의 말씀만 해서 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진앙의 기초가 좀 놀랍지 않나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본 뜻을 정말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의 진앙이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끝날 때 정말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히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율의 문답 등 우리 진앙의 선조들이 정말 더 짧고 더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우면서 기틀을 든든히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속 강의 설교를 배우시면요 여러분 정말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구했던 것이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놀랍게 이해하는 단초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뭐 작년에 요한복음을 상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차이를 느끼지도 못했을 거고 이런 차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든지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바른 믿음 안에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실이 좀 길었지만 이렇게 말씀 연구를 꾸준히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건너가 개스레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장이라도 손에게 하시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천국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물을 던지면 모든 고기가 와요 하지만 그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단계에 맞춰서 바른 믿음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감 기준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또한 구약의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 예언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고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선입가는 정말 너무나 무서워요 헤롯이 세례요한을 잡으려는 이유와 죽인 이유는 뭐였나요 그가 그가 바른 일을 행한 것이 그 이유였고 죽인 이유는 잘못된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까 앞에서는 같이 깊이 있게 상관하지 못했지만 잘못된 약속으로 인해서 행한 것이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예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처절한 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놓으신 것은 그 가문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봤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렘의 베들렘의 아이들을 죽인 그 헤롯과 지금 이 헤롯과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헤롯 이 가문들이 얼마나 처절한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역사에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남는지 우리가 이미 봤거든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행동은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서 앉아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으로 올라가시니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철저하게 거절하셨어요 철저하게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난당하고 고난받는 이유가 됨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확인했어요 바더위를 걸으시는 모습 베드로를 걷게 하시고 건지시는 모습 풍랑에 그쳐지는 모델톡에 제자들이 믿고 고백한 것은 뭔가요 무슨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믿음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이 그 안에서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걷게 하신 것이 바로 무슨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세상 영광과 세상 지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오병이어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바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이 고백이 안 나올 때 이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용기를 얻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우리의 승리한 상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 내용을 빠르게 보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후기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의 심을 입증하고 이정을 나타내신 게 14장 15장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이 16장에서 17장이에요 바퀴 아래에서 제자들이 취할 길로서 겸손의 믿음을 교환하신 것이 바로 18장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9장 12장에 이어서 14장 15장에서는 이적은 군중을 먹이신 것과 바다 위를 걸으신 것 그로의 이것은 그의 신성을 무엇보다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고백이 나왔어요 14장에서 중요한 두 교회적이 있으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이신 것과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창조주의심을 보여준 것이에요 또 다른 각도에서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속죄를 전제로 한 생명의 떡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죠 또 바다로 걸어가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먹고 배부를 때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흥만하며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정치적 메시야로만 받아들였고 영적 구원 내 문제인 생명의 떡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그들은 정치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모두 떠나고 말았어요 이러한 이적 이전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으로 요한의 철저한 사명의식과 헤롯과의 범죄성 특히 헤롯이야 모녀의 장약성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범한 가족 때문에 주를 메시야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능력으로는 메시야로서 흠이 없었어요 전혀 흠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13장 앞부분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 너무 평범하고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야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떠한 진리나 사건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때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의로운 세례요한은 모든 시대 사역자들의 사역의 방향과 성도들의 삶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악한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바르고 능력있게 처리했어요 그 결과 해록같은 악인일지라도 겉으로는 위협했지만 마음으로는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 있고 마가보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악한자들은 신앙인을 멸시한다고 공언하지만 양심으로는 신앙인을 존경하고 의인같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민수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느 시대나 세례요한처럼 생명을 내놓고 자기 사명을 바르고 능력있게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해록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해나였으나 그것은 큰 범죄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정의로울 수 없어요 정의를 거절하면서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정의로울 수 없죠 대다수의 전쟁과 결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벌어지고 있으나 이것만큼 어리석고 사악한 원리는 없어요 명예가 죄를 공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명예의 원리를 복수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복수심을 위해서 이 명예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어요 질투와 살인을 피하는 길은 겸손의 정신을 기르고 분노를 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사실도 배우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병여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것은 창조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오병여의 기적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자에서 무기력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무리와 같이 오늘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영적 빈사상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벗어날 힘도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이때 2000년 전 베세다 들력에서 무리를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도 충족시켜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성경을 힘입어서 성경을 의지하여 성경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2000년간 보여줬던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군중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사무려 하는 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명예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성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겸손은 주님의 지상사역 전체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었어요 그는 부요한자로 가난하게 사셨고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성기며 사셨어요 사람의 사람의 신앙의 신앙의 깊이는 겸손의 깊이와 정발 합니다 겸손은 하늘로 가는 첫걸음이며 종기케 되는 참기림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잘못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순종할 때에도 무엇이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영광과 이 고난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도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악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자 바다에 빠진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영적 시선이 떨어지면 죄악의 파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거기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상직화할 수는 없지만 간절한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살펴보기 정답은 예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적응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이 확장될 때 오는 시련 외적 해롯 고향 사람들 내적 청추안 시련이 있어요 현대에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으며 일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들은 왜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이것들이 왜 시련인가요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사람들은 환호해요 왜 이것이 시련이죠 해롯과 고향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시련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치화되고 조직화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시련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든 경우 다 외적 시련과 내적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잘못된 답을 내게 만든다는 거죠 현대에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요 사회운동가로 바꾸고 싶어요 CEO로 바꾸고 싶어요 다랑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고난받아 죽으신 분이에요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인정하고 빼고 싶은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해를 칠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외적인 시련에 대해서는 담대하면서 내적인 시련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임금 삼으려는 그 자들에게 내어맡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현대의 고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시련 아닐까요 말하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못해요 왜?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시련이 아닐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일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가장 좋은 모습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연속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상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을 정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공생의 기관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수용과 반대가 함께 했음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구속사역은 결코 멈춤이 없이 지금 나에게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사용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